시험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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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험탉이야 시험탉으로 왔네 우리 먹나? 우리 밥 먹었나? 진짜? 뭐야 뭐야 내리자 수고했어 아 잠깐 몸에 힘이 없어 쟤는 넋이 빠졌는데 흠 흠 머리도 하나도 안 망가졌네 예 우리 20대 땐 말이죠 신발 가지고 멤버들 촬영하면서 양도 크네 없다는 것 같아 밑에가 들어가면 다른거지 밑에 키면 안돼 차 안에서 내려요 하나 내리나 똑같네 한 개 내린거야 원래 이런거에요? 너무 추워 형들 나오고 들어가는데 빨리 빨리 뭐하는거야? 빨리 한 번 붙여 진짜 진짜 우리 뻥 안치고 이제 안진다 진짜 우리 차에서 다 찜했어요 와 60km 내리니까 고쳐가요 좋구나 식당에 왔는데 뭐 하나 먹여줍니까? 그쵸 식사를 하셔야죠 여기 껍질 챙겨줘봐 씨라는 얘가 여기서 웃네 지금 닭들이 전복 저희 점심 메뉴는 닭들과 생athlon 기회적인 건데요 아 익cribing 됐다 됐고 잠시만 팬 ander 균호 이 속에라도 따뜻한 걸 넣어줘야 돼. 국물! 국물! 이 날씨가 백승이다. 이 날씨가 무조건 백승이야. 무조건 이긴다. 무조건 이긴다. 점심 식사가 걸려있는 게임은 바로 팔짱을 꼭 끼우입니다. 팔짱을 꼭 끼우? 팔짱 끼고 닭싸움이야? 팔짱 끼고 제일 차이가 나니까. 팔짱 끼우고 제일 차이가 나니까. 대결 안 돼. 양 팀 멤버가 번갈아 선 상태에서 라인을 돌아주시면 되는데요. 호명된 팀은 팔짱을 끼셔야 되고요. 성공하시면 꼭 끼우를 외치고 5초를 버텨주셔야 되고요. 다른 팀은 방해를 하시면 됩니다. 장르가 그냥 없네요. 모든 장르다. 닭을 좋아해서. 닭을 좋아해서. 닭을 좋아해서. 노래 하나 불러봐. 아 노래가 나오는 게 아니야? 라이브예요?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. 날아가는 날씨에 꽃게 춤추자. 우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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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맛그러 엄맛그러 다시요 엄맛그러 엄맛그러 상대방이 가격은 안 됩니다 누가 때렸어? 쟤 봤어요 누가 때렸어? 쟤 봤어요 누가 그랬어 누가 너무 웃겨 누가 때렸는데? 누가 때렸지? 와 정말 아니네 해보니까 이것도 아니야 미는 건 되는데 가격은 안 됩니다 동굴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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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빈! 우빈 누구야? 우빈 누구야? 우빈 누구야? 유영이다! 꼭 끼워! 양! 우빈 누구야? 유영이다! 꼭 끼워! 진짜 못딱! 유영! 유영이! 성공! 성공! 유아하! 오비 기록은 11초 68입니다. 아, 12초. 어, 다시 갈게. 나은이, 나은이. 형, 형, 형. 이거 몇 시간 동안 걸렸다고? 어? 내가 서퍼를 했는데. 근데 바지 벗기고 할 거야? 바지 벗기고 할 거야? 바지 벗기고 하면 어떡해. 바지 벗기고 하면 어떡해. 잠깐만. 들었어. 왜 두 벗기 좀. 와, 이치. 야! 야, 이치야. 야, 이치야. 들어왔. 와! 들어와! 야, 뭐야. 야, 뭐야. 잠깐만! 아! 야, 잠깐만. 야, 잠깐만. 야, 얘 물어. 야, 얘 물어. 야, 얘 물어. 야, 얘 물어. 너 플레이, 너 플레이. 왜 안 먹으려 했지? 왜 안 먹으려 했지? 안 먹으려 했습니다. 왜 이렇게 친해, 형들이. 나 가사에 UFC였어. 아니, 근데 저거 너무하다. 우리는 형 오픈카 타고 오면서도 그 얘기 했어. 형들이 오픈카 타고 오면서도 그 얘기 했어. 형들이 오픈카 타는 거보다 우리가 탄 게 낫지. 형들이 죽을 텐데 이러는데. 거기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. 근데 이 형들이 무섭다. 형, 나 포기할 테니까 날개 하나만 주면 안 돼요? 어? 포기할 테니까 날개. 포기할게. 나 얘기했어요, 지금. 알았어. 야, 이 쪽, 이 쪽, 이 쪽. 어, 나 왔구나. 어, 나 왔구나. 아니야, 아니야, 아직 중에서도. 자 첫 장 marketers 중 modules 나와. 야, 나otte. 야, 나이 쪽이야. 야, 나이 쪽이야. 우fter이 hu Buck what? 야, 성공! 자, 보이시여! 보이시여! YB팀의 기록은 10... 아, 하루에 이겼지. 14초입니다. 자, 땅에서 뛰는 거 아니야? 자, 땅에서 뛰는 거 아니야? 됐어, 됐어, 됐어.